춘천의 맛집만 강당 먹고 강당 오늘은 뭘 먹을까 춘천의 막국수 바로 실비 막국수 1967년부터 쭉 53년 전통 3대를 잇는 춘천의 장아랑 춘천 막국수 실비 막국수 실비 막국수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닭갈비인가 투리나기는 맛이 공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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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로 표현 못해 시계 시계 근데 또 생각나 생각나 막국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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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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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톱이 됐떠 녹톱이 됐떠 빈 됐떠 음 로롱 로롱 고소해 편 깻잎 진짜 맛있겠네 면수 넣어서 무비빙 막국수와 함께 치우기는 빈대떡과 쫄깃한 식감 평균까지 쫄깃쫄깃 난 막국수 잘먹는 놈 막국수 잘먹는 놈 오늘도 다 찢었다 바운치는 어디 먹을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땡큐